마이파이트 싸 그냥 선빅 박을까? 음 채널 숨기삼 탑인척함 음 그래그래 채널 숨겨 친구야 마이파이트 비기 탑인척하기 그거는 안속기도 애매하거든 상대 그냥 야쏘 미드 방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거 아시나요? 마이파이트가 상대방으로 1픽이 나오면 탑 입장에서 5픽 고수하기 살짝 애매한 거? 미드가 나와도 정글이나 서폿이 님 툭툭 건드리면서 아니 마이파 나왔잖슴 뭔지 알죠? 눈치 보여 탑 입장에서는 아 저거 미드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서폿이나 정글은 알빠가 아니거든 그냥 툭툭 치면서 야 뭐해 탑아 너 선빅 나가야지 마이파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아 근데 안 올라오네? 뚝심 있는데? 음 미드 쉔인척 음 그래그래 잘 빠노 열심히 하렴 쉔아 기인은 쉔 안해 요즘 메타에 쉔을 누가 해 그 똥챔을 쉔도 리메이크 한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한 거 아니냐고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 판 지면 롤 계속 삭제한다 현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질까 그럼 음음 맞지? 우리 인생님 우리 인생은 맞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그건 맞는 말이야 어? 오케이 이즈리얼 비전 이동 다음 갈게 여기 와도 해줄게 근데 이거 진짜 웬만하면 속을 수밖에 없긴 하겠다 모으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즈리얼 비전 이동 흐하하하 아니 이즈 근데 어디가? 와 당했어 결국에 일단 성공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용츠 자 CS만 먹자고 용츠 사비오 로맹을 안 가지 않을까? 이걸 이라인 두고 어디 가려나? 아니 갔네? 레전드 사인 밀게 일단 길게 하면 난 좋아 일단 미드를 계속 두들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우리 팀한테 좀 덜 화나지 않을까? 셀퍼 바로 쓰네? 아니 이랩 로밍은 나도 몰랐지 야스오에 성능 픽이냐고요? 아니 그럼요 재미가 더 있기나 성능보다 성능도 좋은데 재미까지 있는 본캐로도 이제 이거밖에 안 해 부쉬 부쉬 에이 좋았다 아리지나 해준 건 방어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았어 신발 왜 안 사냐고요? 알려드렸습니다 마법의 신발이에요 도발풀 할만한데? 잡았다 이거 딱 봐도 벌써 잡았음 좋 바텀으로 한번 가봐 이거 자연스럽게 뛰어보자고 상대 뭔가 노리고 있는데? 간주 간주 생공 좋고 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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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말파 또 해내셨습니까? 또 미드 차이내셨습니까? 대말파이트 대말파이트 가보자 한번 한 번 감피해주고 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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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다? 쥬웃 쥬웃 어 이게 이렇게 될 거였나? 다이낙옹을 어떻게 같이 맞았지? 나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좀 아쉬운데? 안중 쥬웃 야쏠을 바텀에 붙여가지고 CS 손에라도 어 안 붙었는데? 쥬웃 어 잡았으면 됐어 스킬이 전부 다 빗나간 것 같지만 잡았으면 됐어 야 이거 가자 그냥 야쏠 안온다 자 드가자 나쁘지 않아 이런거 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냐 야쏠 잡은건 괜찮다 그래도 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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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이낙 궁 없긴 해 야 좋았다 어어? 어어? 아 오케이 굿 자 자연스럽게 바텀 가자고 1인공 너무 박는거 아닌가요? 흠 어쩌라고 아니 나도 5인궁 어? 6인궁 15인궁 막 그런거 받고 싶지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1인궁 박아버린걸 이렇게 된걸 어떡함 아 11렙 궁 쓰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잡고 봐 그냥 몰라 몰라 야 안오냐 아무도? 아니 이걸 왜 아무도 안와주냐 어 좋았다 이즈 노프리오 저기 가는 중 자 이즈리얼 말파이트 노궁 마구 찍고있는 중 하자마닌이 말파이트 궁쿨 30초 남았다는거 여가드 밀고 이즈 한번 더 누리자 이즈는 내가 궁차한거 모를거 아니야 절대 아 이거 가봐 한번 에이 엇 어 아 와 이거 어떻게 살았어 어 구압다 얘들아 말파는 모르오 나는 모르오 아 공 좀 아낄 어 어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뭐야 방금 레전드 내가 궁 있는거 모르지 않을까 이즈리얼 미드로 와야지 이거 먹어야 되잖아 이즈야 그거 안오나 에잇 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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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미안해 좋았습니다 아니 이즈리얼 9데스야? 어쩐지 돈을 안주더라 얘 뭐냐 비전 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비전을 쓰고 맞겠죠 아마 맞은 다음 비전이 써지겠지 선들 때문에 근데 예상을 아예 못한거 같은데 그냥 공이 없는줄 알아서 아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 아 아 아 으쌍 아 미쳤날 뜨겠습니다 반중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너무 좋아 좋았습니다 붕쿨 또 들어왔습니다 레전드 계단 붙어줄게요 스페 특징이고 미드타워 밀려구함 에라 모르겠다 성공은 벌었어 얘들아 붕쿨 또 30초 흥불고놈 힘들어 어 나는 안하는게 좋은거 같애 어어? 텔포가 용을 먹으면 안될까?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 뭐야 이거 보인? 어?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야 잠깐만 이거 투패 답이요? 아니 전장 한가운데서 그냥 다 뚫고 나한테 오는데 아무도 뭐가 없어 다 딴 데 보고 있어 공포 그 자체인데 그냥 어디 투패가 무슨 어디에 홀딩듯이 쫓아오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 속어요? 도 도 음 못 아 아 후치하지르구나 아우 아파 그만 때려다오 이거 안될거 같은데? 막아볼게 내가 도무토 오케이 난 여기까지인데? 어 화이팅 라인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어시 어떻게 안들어오나?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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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어? 에라이? 아니 이게 어시가 없냐 어어? 아니 마스터이님 방금 그 Q 뭐예요? 아니 어째서? 어 그래그래 이게 은근히 저 티어에서 더 먹힐거 같애 그죠? 티어가 높다고해서 안먹히는건 아니야 요즘 박치기 공룡이 많아서 다 당해줌 아우 아파 4인전 하려고 하지말자 늘 겸손하자 나 말파이트잖아 나 말파이트잖아 어어? 걘 좀 겸손하지 못한데? 가버려 죽어야겠지요 풀렐매 없나? 가보자 에잇 가비 아니 빨리 잡아주지 아쉽다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죠? 음 나쁘지 않아 공사 두개 쌓았어 알파는 이득이야 탑이 조금 힘들어하네 그죠?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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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됐어 푸쉬 한칸만 자 달려가는 척 하면서 어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보세요 탑 너무 힘들라는데 저거 어떡하냐? 한번 가죽이네 해야겠다 대기 한번 해봐 여기서 아군이 당했어 어 바텀까지 저버리면 살짝 그 힘든데 깨라 부르겠다 반동 푸쉬 탑은 다음에 가줄게 마스터에 와가지고 이건 먹어야지 바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 흠 근데 궁을 미드에 빼면 이건 탑에 궁을 써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 모르겠다 그냥 쓰자 반중 오케이 이런 비환 나쁘지 않아 가능하니? 가능하니? 어 그래그래 나 오긴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쿨한 교환 야 쿨하다 쿨해 그래그래 나쁘지 않다 오케 여기까지 공쿨 내가 더 빨리 돌지 않나? 더 한번 해봐 아 살짝 무리긴 하다 근데 파워 칠려고 하면 해보죠 오케 오케 가운 아니 아래쪽 왜그래 님들 돈사고요 팀을 너무 못내주는데 아지르가 살짝 그거 아닐까? 차라리 날 죽여라 우리 팀 죽이지 말고 날 죽여라 하고 세 번 죽어준 거 아닐까?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아래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에검은 잡자 야 전물 뺐다 그래도 피하었는데 예상했나보네 다음 턴에 대천사 떠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오 네이스 너 미드타워 밀고 싶었지 절대 날먹 안되지 라고 생각하는 말파이트가 아니라 사실 궁을 나한테 써줘 이거 아니었을까 날 죽여 그 사미라랑 카쉐오페아 말고 날 죽여 이거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건가 사실 뭔가 이상한데 잡으면서도 궁쿨 15초 레전드 님들 미드에서 마지를 만나자마자 궁쓰면 뭔 생각할까 좀 궁금하네 그거는 야 좀 와봐라 궁 써보게 아니 이걸 안아? 개라이 오케이 여기까지 미안하다 더 갈게요 나 텔포 있긴 한데 나 텔포 있긴 한데 오케이 어 내가 궁 있어 어 궁쿨 50초야 궁쿨 49초 레전드 말파이트 이거 우르프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협곡입니다 카시가 원래 1대1이 좀 많이 세가지고 쎄 상대로 사이드 서기 싫은데 어 그래 바텀 한번 붙어보자 아 뒤로 또 죽어 흠 그래 그래 반중이요 여기 누구 없었나? 다음 누구인가 다음은 누구지 아 다음은 없네요 어 그래 타워 맛있게 먹으렴 레드 딱 먹어주고 자연스럽게 바텀 딱 가가지고 궁 있잖아 그쵸? 궁으로 도망갈 생각하자고 이거는 밀만한데? 단호인데? 에에라 모르겠다 어 아니 여기서 다행이다 어 그래 그래 어 잘 끌긴 했는데 이게 딜이 없는데 뭔가 아쉽네 그죠 어 어 아 이거 어디 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에잇 좋았다 이래라 걔 노궁이야 아직 멀리는 못갈거야 어 오케이 노플 그냥 가지 말걸 어 나 죽었어 굿 결과는 좋아 이렇게 된거 그냥 05 가야겠는데 그죠? 템을 주문력 땡기려고 이걸 가버려가지고 어 갑시다 사미라가 그리고 풀 반응 안한거 보면 없는거 같은데 전멸 어어 여기 누구야 구인가 나 뭐 없어 근데 어 어 어 어 어 이게 이렇게 돼? 어 어 좀 아쉽네 안 되겠다 이거 블리츠가 그랩으로 완벽하게 스틸 할수 있으면 또 모르긴 하는데 그죠? 그건 좀 힘들듯 어 그건 좀 힘들듯 잘 잘가 결국 죽었네 이게 와드네 난 이건 좀 아니라고 봄 와 다행이다 맞았으면 죽었다 이거 근데 이거 딱 봐도 안될거 같긴 했는데 이걸 그냥 박아버렸네 16 찍고 가자 이거 반응 중 에라 모르겠다 다음 너가 내 궁을 막았구나 어 낙터 걸림 오똑함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코그모라서 오케이 야 굿굿 그래도 해주는구나 상코 코그모 좋았다 에라 모르겠다 난 여기까지야 오케이 1인분은 한거 같애 에이스요 방금 성공 얼마 벌었지? 지금 얼마야 성공 1700원 레전드 아니 선제공격 1700원이요? 아니 잘못 봤나? 아 이거 잘하면 끝나겠는데? 아 근데 안 끝나겠다 그 좀 애매하네 처음인게 안 될거 같애 용족이나 달리죠 우리 돈 안써서 좀 애매한데 이거 바로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박아 어 야 말파 너무 센데? 아니 마스터이 너무 센데? 어? 이상 확실히 정비를 한번 했어야 됐나? 저기가 돈을 안써가지고 상대도 좀 무리하면 그 바론까지 되거든요 어 무리한다 상대 끝내고 싶어한다 어 절대 안 끝날텐데? 어 근데 너무 빨리 죽으면 좀 그래 아니 비에고님? 어 근데도 안 끝나긴 하네 많이 무리한거긴 하거든요 뭣 뭔데? 헬퍼 탈 데 없나? 없어 그런덴 없음 쥐쥐익 이거를 정비를 안하고 욕심 부렸으면 져야겠지 자 궁 아낄게요 있을 때까지 뭐지? 하하하하 죽어요? 다들 왜 안 막냐 이거 어? 뚫었다 싸워부터 밀고 쥐쥐 어 죽어요 기지 아 이번판 성공 얼마 뜯었는지 한번 볼까? 진짜 한 2천원 뜯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포그모 주자 1800원 레전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